지금부터 정확히 4일 뒤 증의식 전날밤 자정 얼음과 금을 모두 탑니다 이 일로 죄 없는 사람이 다쳐선 안되네 땅에 파는다고 치고 그 얼음을 어떻게 옮겨 빙고 바닥을 폭탄으로 내려 올리면 가능하겠네 즉위식에 쓰일 얼음만정은 빼내서 옮겨두고 철죽 그 정도는 가능하지 장부는 재준이가 맞습니다 용서오라버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도와야죠 그럼 나는 돈하고 빙고만 제공한다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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